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미국 대선 첫 tv토론은 거센 후폭풍을 남기고 있습니다. tv토론으로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은 이전부터 트럼프의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tv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악마의 등장은 트럼프의 우세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tv토론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져 버렸는지 궁금해집니다. 수많은 미국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열린 토론회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cnn에 납득하기 어려운 토론 진행 방식과 태도는 물론이고 두 후보자들이 보인 각종 주태들은 참담했습니다. cnn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의 수장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cnn 측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신은 물론 자국의 다른 언론들의 취재진들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tv토론회에서 볼 수 있는 방청객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대통령 후보의 토론 내용은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들은 물론이거니와 고령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실수들은 기본이었죠. 바이든은 발언 중 알아든 게 어려운 발성으로 중얼거리거나 눈에 초점을 잇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이 난무해 토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자신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 깜짝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v토론 주제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풀기자를 비롯해 많은 기자들은 cnn의 방식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기자는 tv방송 제작을 위한 렌즈가 아니라 직접 관찰을 통해 맥락과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이크가 꺼지고 후보들이 카메라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뭔가를 할 때 무엇이 말해지고 행해지는지 관찰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주장하며 cnn의 이번 행태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어차피 tv를 통해 세상에 다 공개되는 토론 현장을 기자들이 취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tv토론을 보고 난 뒤 전 세계 시청자들 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은 cnn이 왜 그런 조치를 내렸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cnn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토론이 진행되는 90분간 무려 30번이 넘는 허위사실 주장 및 왜곡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cnn이 왜 그런 진행 방식을 택했는지 납득이 갑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자신이 패했던 2020년 대선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뒤바뀐 결과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임기 중에는 테러 공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후보 어느 쪽이든 가릴 거 없이 90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수시로 카메라 앞에서 해도 되나 싶은 주장이나 행동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보다는 훨씬 적지만 역시 9개 이상의 허위 및 왜곡 주장을 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80대인 고령 탓인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모습을 수시로 보였습니다. 이에 트럼프도 질 수 없다는 듯 사회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동문서답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토론이 완전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2분 정도 시간 지연을 두고 중계되었음에도 방송 중 두 후보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어떠한 정정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사회자들은 정해진 질문만 던져 끝내 방송 후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카렌 아티아는 CNN의 중립적 결정은 우리 직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사실 확인도 반발도 후속 조치도 없는 CNN의 형식은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역시 CNN 진행자가 팩트체크를 더 많이 해서 명백한 거짓말을 할 때는 이를 시청자에게 알렸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 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중 보여준 여러 불안정한 모습들 탓에 지금이라도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나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체 후보로 꼽히기 시작하고 있어 후보 교체가 현실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논란 진화를 위해 토론 참패 원인을 빡빡한 해외 순방 일정에 따른 피로 탓이라 돌렸지만 토론 도중 거의 졸뻔했다고 말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더욱 거센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선 토론 후 미국 전개가 어수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토론 중 트럼프가 이전부터 본인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그가 이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진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발언이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중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바다가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었으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었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전쟁 범죄자다. 푸틴은 소련시대 영토를 재건하고자 한다. 그럼 푸틴에게 트럼프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했고 푸틴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대외 문제를 등한시한 트럼프의 태도가 푸틴 대통령을 부추겼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우리 나토 동맹국들은 우리만큼이나 우크라이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강력한 이유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나토에서 탈퇴하고 싶어 한다. 난 이처럼 어리석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그들은 이게 전 세계의 평화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전적 관점에서만 대외 문제 및 안보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의 반박에 대해 트럼프가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국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는 30개가 넘는 허위 및 왜곡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평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나 역시 이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바이든 행정부만 아니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건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이 바이든을 얕잡아 봐서다. 미국조차 우습게 보고 있는 그들이 우크라이나만 건드리고 미국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두면 그들은 미국에 대한 도전 차원에서 이들을 공격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북한과도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그렇지만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면 미국은 이 세 나라와 전쟁할 뜻이 없다는 걸 밝히는 셈이 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갑자기 미군을 철수시키면 러시아와 북한에 의해 동북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 그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우리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 공격받을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기존처럼 그들에 대한 견제를 계속할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을 요약하면 러시아나 중국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기존과 같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미군을 철수하고 대신 핵을 한반도에 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는 아직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4개의 중수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폭탄 제조물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 99%의 적합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가 아닌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2015년을 기준으로 해도 당시에 이미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시설에 26톤의 플루토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론상 핵폭탄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월성 원전에서는 매년 핵폭탄 416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 2.5톤이 생산된다고 하니 9년이 지난 현재는 이론상 8,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죠. 거기다 현재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을 개조하기만 해도 핵탄두 장착이 충분히 가능해 투발 수단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실제로 핵 개발에 돌입하면 2년 안에 1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실현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재 상황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석좌 교수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트럼프가 재집권 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차 교수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협상에 나선 뒤 둘이 그에 합의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원활한 협상을 위해 탄도미사일이나 전술핵 등 김정은이 이미 갖고 있는 무기를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 이 경우 한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술의 재배치를 여러 차례 언급해온 미국 상황 군사위원회 로저 워커 의원 역시 한국과 인도태평양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대한민국이 핵을 가질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돈에 대한 관심뿐이 없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인 만큼 그나 그의 추종 세력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핵무장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는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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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